전삼도는 내년에 8조 6,525억 원 규모의 국비 예산을 받게 됐습니다. 전삼도는 지난 26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8조 6,525억 원을 확보했고, 특히 총사업비 4조 7,000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 예산 가운데 100건 1,488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. 더불어서 도는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센터 구축과 국립심리혈관 연구소 설립 등 8개 주요 핵심 신규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 게 주목할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.